아 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제 21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영상의 용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21페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우리가 용어인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아니면 우리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용어를 모르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용어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영상에서 우리가 보는 공동주택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동주택. 여기에서 표현하는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주택법에서 본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연 다 기였는데 아 연 다까지. 그래서 아 연 다. 그러면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을 보시냐면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줄여서 주상복합.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대 시설. 그리고 복리 시설 등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으로 봤던 거고 우리가 2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대상의 공동주택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그냥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만 된다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뭐냐. 그럼 법적인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면 자격증이 있는 주택관리사 보호 합격을 하고 또 우리가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되잖아요. 그럼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승강기를 갖추고 있거나 그 다음에 중앙집중난방방식 방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구나. 또는 지역난방방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이 건축물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것을 우리가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도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까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는 주택단지라고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혼합주택단지가 있어요. 우리가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면 혼합주택단지는 우리가 이런 거죠. 분양이 있고 또는 임대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혼합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보시면 분양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가 이런 아파트에 있어봤어요. 이런 아파트에 있었는데 여기 분양 쪽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반은 분양이 됐고 반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여기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 소장이 회의를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한 번 회의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 한 번 하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쪽 얘기를 조금 하면 너 그쪽 편드는 거냐. 이쪽 얘기를 하면 너 이쪽 편드는 거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골치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가래를 타는 게 있는데 가래를 타는 데에도 많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래가 안 타지면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있어요. 이 분쟁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요.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는 중앙에도 있어요. 중앙에도 있고 또 지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지방에 있는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은 국토교통부 내에 이렇게 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는 한정적으로 작은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중앙에서는 좀 큰 건을 이렇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입주자 아까 봤고요. 입주자는 공동주택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수석을 말한다.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말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대표를 관리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전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의결기구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법정기관이죠. 최고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규약이 있어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 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말한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강목자를 말한다. 제6조 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3조 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관리주체가 된다. 주택관리사보호란 주택관리사보호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관리사보호가 있어요. 이 주택관리사보호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합격증을 가지고 있대요.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이 주택관리사보호예요. 그리고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4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이란 4하고 부하고 합해서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장기수성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시설 교체 및 보호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성계획은 이런 거죠. 장기수성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수선을 해야 돼요.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이 정도의 고장이 있을 거야라고 장기적으로 수선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수성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성충당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수성계획은 우리가 얼마만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장기수성계획은 조정뿐이 아니라 검토가 있어요. 검토. 이 검토도 3년마다 검토는 필히 해야 돼요. 3년마다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정은 3년마다 조정을 안 해도 돼요. 왜? 검토를 해봤더니 시설물이 성성해. 그런데 성성한 시설물을 갈아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조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 검토를 해봤더니 그러면 조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검토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꼭 3년마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3년 이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조정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수성계획은 우리가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대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입주자와 등이 해야 돼요? 아니면 입주자가 해야 돼요? 이거는 입주자,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소유주. 그러니까 소유주는 입주자가 됐죠. 우리가. 저기에서 정의해서 봤어요. 입주자. 그러면 과반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죠. 찬성. 동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3년 이전에 장기수성계획을 주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방법은 우리가 24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입주자 등의 의무 그리고 관리방법 결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방법의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파트가 이제 지어져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요. 24페이지의 공동주택관리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이 공동주택이 아까 탄생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이렇게 대지조성계획과 사업계획 승인서를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착공을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착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착공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사용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사용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검사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 입주를 받기 시작해요. 입주, 개시. 그리고 이 입주 개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선투입을 하죠. 그래서 이 선투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투입은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먼저 들어가서 선투입돼서 사무소 개소를 하죠. 개소를 한다고 해요. 그럼 관리사무소를 개소를 하면 먼저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장, 소장이 투입이 돼서 먼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문도 하고 여기에서 설치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과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격리, 기존 반장, 기존 기사 등등이 쭉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선투입 기간에 입주 개시 전에 들어간 비용들, 이런 비용은 누가 계산을 하냐면 사업주체가 계산을 해요. 사업주체가 비용을 계산을 하니까 선택기간을 많이 안 잡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관리비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입주 개시가 되면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관리비에 부과가 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쭉 해서 여기에서 입주 절차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가 쭉 관리를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오니까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래서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를 하면 여기서 사업주체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구를 해요. 무엇을.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입주 예정자.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 예정자인데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입주자에게. 입주자에게. 우리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관리 방법을 결정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주 예정자는 여기서. 입주자 등은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 법에서는 이렇게 보면 법 외적인 것은 내가 청색으로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선관위를 구성해야죠. 선관위.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회를 줄여서 선관위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입주자 등은 선관위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선관위를 구성한 뒤에 이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요? 동별 대표자를 우리가 뽑죠. 그럼 이 동별 대표자의 모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거죠?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 선관위가 이렇게 있으면 관리규약이 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동대표를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관리규약을 개정하자 이런 말도 나와요. 개정. 이 관리규약 개정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관리가 사업주체 관리예요. 사업주체 관리니까 사업주체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 2식에 나온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주체가 돼서 이제 그 개정의 주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관리사무소장이 바꾼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입주자 등에 너희가 바꾸고 싶으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안을 해라. 그래서 개정 제안을 해오면 그때 이렇게 관리규약을 바꾸겠다. 그래서 동대표 인원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해서 동대표를 맞는 숫자를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신문적인 얘기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사업주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동별 대표자로 뽑아서 입대의를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입대의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돼서 이 입대의에서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돼요.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우리가 뽑아야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요. 이렇게 해서 입대의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뭐로 할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 사람들은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요. 시장 등에게는 신고를 하고 사업주체한테는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입대의를 구성했고 지금 주택관리업자를 입탁관리를 하기로 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로부터 하냐면 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얼마 이내에 해야 되냐면 3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까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월 이내에 그러면 이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얘가 저 사용검사냐 사용생인일이냐 사업주체가 관리 방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일로부터 우리가 3개월 이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3개월이 더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입대가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 그럼 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탁 관리를 하자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럼 이게 의결을 했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안 계신 분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보시면 입대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대위는 이렇게 소열을 보면 이런 소열이에요. 입대위의 이치는 먼저 법이 있죠. 법은 우리가 관리에 적용되는 법이 뭐예요?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법령을 다 이렇게 지나치면 법령 후에는 우리가 관리규약이 있죠. 관리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리규약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이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라고 한다면 이 법하고 이 사이 우리가 선정지침, 사업자 선정지침. 그리고 이 지침에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이 있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관리규약 말고 여기에서 회계,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관리규약이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뒤에는 입주자 등이 있어요. 입주자가 있고 또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이 있어요. 의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법령을 적용하고 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지침 등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입주자 등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결을 하면 이 의외로 가는 줄 알아? 이 의결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다 만족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이걸 만족 못하고 의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제 심의, 제 회의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전에는 관리규체한테 주니까 관리규체가 당황하는 거야. 이거를. 너희가 회의했는데 회의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회의해. 그리고 하나를 상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애매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한테 줬어요. 그러면 감사는 즉시 그거를 이렇게. 너희 보니까 회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귀하게 어긋났어. 아니면 기준, 지침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다시 제 심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의결을 이렇게 딱 넣으면 바로 즉시 다시 제 심의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봐보세요. 위탁관리로 의결했어. 그러면 결정이 난 게 아니야. 이 관리방법 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표를 해요. 투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방법 결정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제안. 제안은 어떻게 제안해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을 해서 우리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해? 의결은 이 사람들이 하고. 이거 봐봐. 의결하고 이 사람이 제안을 해요.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제안이 되고 나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의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럼 위탁관리로 가는 거고 반대로 과반수에 찬성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는 거야? 다시 투표를 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위탁관리로 하는데 너희는 거절을 맞았으니까 자치관리로 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대를 한다면 과반수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떤 것들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관리방법 결정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런 절차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데 세 개가 맞물려가요. 그러니까 이 제안하고 투표를 이렇게 하면 관리방법 결정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관리규약. 규약의 개정. 개정이 이 절차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제안을 입대의 의결로 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자. 그러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이제 개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질질이 이래서 공고를 내겠지요. 우리가 그 준칙상은 이런 사항이고 현 관리규약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관리규약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개정 전, 개정 후 그리고 관리규약 준칙 이렇게 세 개를 3자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관리규약 개정 우리가 그 공고를 내겠죠.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이제 개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다면 입주를 받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시설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죠. 우리가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냐면 그 아파트를 보시면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그 안에는 골프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 뭐 탁구도 있고 GX 룸 그래서 요가 같은 데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더 큰 데는 뭐 이제 노래방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러면 우리 인원도 없다. 그리고 또 지식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탉관리를 해야 되죠. 이탉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탉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만의 결정으로 돼요? 안 되지.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입대의 의결로 우리 자치관리하자. 아니면 이탉관리하자. 이렇게 입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이 먼저 연서에서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설물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용시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할 거냐? 자체를 할 거냐? 자치관리를 할 거냐? 위탁을 해서 일임을 해서 할 거냐? 이렇게. 이런 결정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주민 10분의 1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입주자든 과반수가 찬성을 해주면 이탉이면 이탉. 자치면 자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조금 못 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또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중복 뒤에서 쭉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책에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요. 그럼 입주자 등의 의무관리가 있어요. 그럼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이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치관리하거나 이탁관리하여 이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방법의 결정방법이에요. 관리방법의 결정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스까지 봤고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전환 등이 있어요. 이거는 제일 뒤로 넘어가서 제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자치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